충북 쌀이 우리 브랜드를 달고 13억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. 고품질로 최근 고급화되고 있는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한중 FTA를 역이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청원생명쌀 미국종합처리장. 쌀 눈이 떨어지지 않게 별을 도정합니다. 밥맛은 백미와 같으면서도 현미처럼 쌀 눈이 그대로 붙어있는 쌀, 배암입니다. 건강기능식으로 인기가 높은 이 쌀은 다음 달부터 중국인 식탁에도 오릅니다. 청주시와 농협이 중국 호북성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회사와 80톤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중 FTA로 쌀 수출 장벽이 낮아진 데다 고품질 쌀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는 것이 주요했습니다. 앞으로 유기농 쌀과 기능성 쌀인 청원생명 배암이를 적극 활용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. 지난달에는 내수의 한 미국종합처리장이 지역 쌀 5톤을 중국에 수출하며 이미 물꼬를 터뜨렸습니다. 쌀을 수입하는 지역에서 이제 쌀을 수출하는 지역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